자 우리 저 블랑카도 지금 아파트 살죠? 아니 저는 정확하게 빌라 삽니다. 투룸빌라 투룸빌라. 근데 그 빌라의 전용 면적과 임대면적 혹은 공급 면적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? 그런 건 잘 몰라요.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좁아요 아 일단 몇 평형이야? 그게 투룸빌라라서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좁아요 아 태수씨한테 전화해봐. 몇 평인지 우리 아이비 이거 잘 몰라요. 몇 평인지 모른다고? 모를걸요 잘 문자라도 보내봐봐. 몇 평인지 저 또 실시간으로 바로 전화하죠. 바로 전화를 연결하는구나. 네네네. 어 자기야 자기야 어? 우리 집이 몇 평이야 실제로 그럼 모르겠어 자기야 끊어 네? 아니야 아니야 끊어. 우리 방송 중이었어요 어? 그 보통 이런 건 알고 계시죠? 그래도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? 네. 예. 예. 보통 분양 면적이 30평이면 전용 면적이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한 22평? 정도! 어? 진짜 그래요? 맞아. 그러니까 너 마노라 말만 들으면 돼. 자기야 진짜 알고 있던 거야? 13평이면 공급 면적으로 보면 20평이에요. 아 그래서 보통 20평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실제 전용 면적이 13평이야. 아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13평 넘기가 힘들어. 제가 알기로는 전용 면적으로 얼핏 기억이 14평인가 3평인가 맞아요.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. 이 임대주택에서 네네. 그런데 그게 좁아서 사람들을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건 모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그럼 우리 동네에 가구가 한 우리 빌라 A동부터 2동까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애키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뭡니까? 그러니까. 뭡니까 이게? 아 제 걸로 형님 쓰시고 그러세요. 가끔 좀 사용해보자. 아 그러네.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하도 같지 않으니까 이런 뉴스를 실었어요. 문 대통령 발언에 공공임대 갈등만 부추기는 언론 44제곱미터가 4인 가구 살기 적당한가를 논란거리를 만들었다. 다른 혐오가 이어지기도 했다. SNS에 김정애님께서 김영애님인 거 보내주신 게 저희 되게 건강하는 게 10평짜리에서 애들 키우고 살았었어요.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물론 옛날 얘기지만 경남 창원에 혹시 여기 창원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송 아파트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가 10평이었어요. 10평. 거기에 제 친구 정치우라고 있었는데 거기 친구들 형제가 또 성만이 가지고 형제가 3명인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5명이서 거기서 물론 쫓게 살았겠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. 이걸 갖다 막 열심히 까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까고 있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까고 있고 난리입니다. 그러면 그 야당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 이 유승민 님 이분이 집이 몇 개가 있는지 한 번 제 컴퓨터 보여주세요. 강남에 한 채 아니 강남에 집이 분당에 한 채 대구에 한 채 배우자 명의로 분당에 또 한 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많으시네.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서민들을 왜 44제곱미터 그 임대주택에 13평짜리에서만 살라고 그러느냐 야 돈이 있어야 살지 야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집을 갖다가 혼자서 내 채식 갖고 투기를 하고 이걸 투자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지 아 이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파트 자기가 집 이렇게 하면서 서민 얘기하면서 사는 거 저 정말 화가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경남 창원을 살 때만 해도 수 20평짜리 4평짜리 아파트를 부모님들이 회사 다니고 저금 좀 하면은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.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제 와이프랑 뼈 빠지게 벌어도 저희 동네가 지금 구로구 개봉동이 싼데도 그나마 싼 동네인데도 아파트가 서른 평이 9억 정도 합니다. 아 그러면은 와이프랑 저랑 2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을까 말까 될 수도 있어요. 정말로 그럼 정말 그런데 그게 싼 거고 다른 데 가면 15억 20억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도대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누가 사야 되는 거냐고 이거를 누가 사냐면 유승민 씨 같은 사람이 사는 거야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불렸는지 이거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. 한국일보 기사야. 네모 딱 박스 해놓은 것들만 읽어드릴게요. 야당의 다선 의원 출신 대권 후보들 재산이 20억 정도씩 늘었다. 그러니까 이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쯤 얘기가 2018년도 얘긴가 그래요.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초선 시절에 비교해 재산이 35억 7천만 원이 늘었다. 17대 국회 첫 퇴인 2004년에 서울 개포동 경남아파트와 예금이 유 의원 재산의 전부였어요. 그런데 올해 51억 7천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 16년간 보유한 경남아파트 가격이 13억 6천만 원. 그런데 이 13억 6천만 원도 실거래가가 아니야. 공시지가야.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5억 2천 대구 단독 주택 4억 원 부동산 재산이 추가로 14억 1천만 원 증가했다. 이렇게 부동산으로 가격 올리는 주제에 선거 때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만들겠습니다. 이랬다가 선거 딱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왜 만드느냐. 국민들을 거기다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냐.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시세에 따라서 오르는 걸로 돈 벌었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되고 아파트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사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. 투자자는 투기 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. 이게 투기지만 내 채식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? 정치인이 말이야.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놈이.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최소한 서민인 이런 코스 오픈에는 저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. 다른 걸 떠나서 20대인 이 사람 딸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얼만데요? 2억. 어떻게 벌었는데요? 그건 몰라요. 제가 불법 증여하지 않았는지 증여서는 제대로 냈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창원분들 아마 공감하실 건데 제가 경남 창원에 발림동 현대아파트를 10살 때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저희 208동 47평짜리 아파트가 그때 평당 2억 초반대였어요. 지금도 그 아파트가 2억 초반대예요. 저는 그냥 물론 아파트 가서 오르면 저는 그게 좀 정상적인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돼야 투기가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. 당연하죠. 네.